다 가재 나도 나 기다려줘 기다려줘 아 이런 싸가지 힐 받으시고 그렇지 자 힐 받으시고 힐 투 힐 받으시고 더럽지 임마 더럽지 개짱나지 이게 소라카야 임마 이게 소라카야 힐이 몇개인지 모르겠지 좋아 하하하하 자 힐 받으시고 좋아좋아 좋아 아 야 이거 내가 하니까 재밌네 이거 은근히 쾌감이 있네 쟤는 잘가라 엘리스 여깄지만 내가 지옥에서 저승사장 빵 때리고 개나지가 안돼야 그럼 데려온거 아니야 내 아들이 하면서 데려온거 아니야 대박이다 자 힐 받아 아무리 달아도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마 자 용기를 내라 친구야 힐가 용기를 동지해준다 좋아 걱정하지마 나의 아들들아 자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스타머리 걱정하지마 나의 아들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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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마 나의 아들아 그렇지 그렇지 걱정하지마 나의 아들아 앗 아들아 뭐하냐 아아 효도한대도 되는데 이 정도면 효도한대도 되는데 자자자자 다 같이 그렇지 자 이거 잡으면 효도하는 거야 좋아 좋아 마무리 쉬어 이것만 잡아봐도 개이득이다 엄마 멀리있다 엄마 멀리있다 엄마 멀리있다 아들아 말하지마 말하지마 혼난다 엄마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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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혼난다 말하지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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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놈들 안된다 안된다 장일 장일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 이놈게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돼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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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이 넥서스를 부셨어요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효자야 효자 최고 좋아 좋아 알파카 회닝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자 벌면서 자 형타 한방 더 쳐주시고 여기서 스킬을 쓰려고 할거거든요 자 이제 마트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싸워볼 만합니다 싸워봄직하죠 얜 여기있죠 여기서 매우 걸면서 맞춰주시면서 초바스가 몇명을 띄우냐 대박 빠졌네 저를 놓을게 분명하게 여기서 점열 여기서 툭툭 쓰면서 이속 빨라지게 하고 저 노릴거에요 여기서 매우 감방 들어갑니다 까비까비 도망가는걸 더 듣겠네요 여기서 마무리 킬 넣으면 짱이예요 아하 짱이예요 야 대박 각이네요 각질이네요 핀카드가 저를 봤지만 이미 늦었죠 때는 쏟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빼주고 상타로 마무리하고 잠자 이거 매혹 여기서 일부러 안맞추세요 아 이런식으로 왜냐면은 매혹을 맞춰버리면은 바텀앤들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한거지? 어디다 타야겠다 이런 빵당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그 바텀앤 자립심을 위해서 이렇게 겸손한대요 어차피 잡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자립심을 길러줄 오케이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잡았고 전멸 8초 뒤에 도는데요 이거 룰루 가능합니까? 자 전멸이 도는게 많았습니다 바로 살아나가기 위함 이었다 어어 올렸다 어 짤라져라 오케이 자립선한 axes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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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이어 이어 에어 이어 위험해요 스킬들이 이거 살아있는거 아냐 이거 인공지능인데 거의 야야 그거 또 올려봐 그렇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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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얌얌얌 얌얌얌얌얌 얌얌얌얌 없다 이 정도면 없다고 봐야지 얼마 답답했을까 초가스가 속으로 아 궁만 있었으면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아 그냥 피가 많이 찼네 띄워 띄워 잡았다 그렇지 내가 오길 잘했네 성타 때리는데 성타 성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제발 아 저 또 왔어 도마뱀 와 파충류 사육사 도마뱀 권주를 봐봐 와 도마뱀 권주를 지리고 대박이에요 도마뱀 두 마리 봤습니다 와 태국인 줄 알았어요 무슨 도마뱀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세상에 저 뒤로 들어가서 저 뒤로 들어가서 자 살짝 빠지면 자 일로 잉! 마무리 좋아 좀 빠져드리라 야 블리치 크랭크 잘해 대기 야 늦은 싸움인데 얘는 여기 있고 하 좋아 이거지 샷샷 좋아 어떻게 한 손으로 세 손을 감당할 소냐 아무리 탈룰디가 강해도 우리의 팀워크에는 비할 바 없지 좋았어 와 못 잡네 자야 몇 봉 스피 한번만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좋다 QP하고 좋아 팔로디다 하이 떨어져라 좋아 역시 소라카야 좋아 소라카누디 아이고 도대체 마무리 죽고 뒤로 빠지 여기서 한 방울 더 그렇지 믿어주고 와딩에서 라카 놀래키고 라카니아저씨요 이름 뭐지 자야 아 별궁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잡을 수도 있으니까 안쓰지 별궁을 아끼는 놀라운 판단 호랑이 같은 냉서는 판다죠 좋았다 어 궁극기 이거 허드로 썼다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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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 넘어온다 그거 생각해 녹여 녹여 좋아 좋다 이거 매우 좋다 와아 지렸고 그렇지 다 죽여버려 자야 조심하고 아이고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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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빠져대는거 아니야? 야 양상이 왜이렇게 돌아가냐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이득이야 좋았다 이 정도면 이득이야 좋아 좋아 상당한 이득을 보았군 놀랍다 놀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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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괜히 썼다 아 왜 알아서 잘하는데 밀자 이거 포블 포블먹자 포블먹자 그만 기다려 하고 있다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마무리 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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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앙 cooperative 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승리 미션은 없구나 미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거 이겼네요 승리를 얻었는데 더 바라는 건 과욕이겠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스페인의 공격적인 저 말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아 전멸까지 대박 죽지 않아도 이득 아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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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구 때려서 머리통 울리기 한다 간다 투구 벌레로 만든다 판테 똥싸게 만든다 간다 그렇지 이런 됐다 이거부터 먼저 제간동이 때려내로 동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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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샷 샷샷 그렇지 버섯 매기고 이거 지나가는 척 그렇지 또 막말했어 또 막말했어 막말파문 와 말자 왜이렇게 있어 야다아아아아아 예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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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자 내가 어글끌게 가자 내가 어글끔 내가 어글끌게 가자 내가 어글끌게 가자 내가 어글끌게 여기 궁없다 너 궁없이 어디다니니 에이크 공격이다 아아 통행attaaaaa 에에.... 앱 아 아니 이니쉐이이이이익 다 죽여버려 이니쉐이이이 Us 게그오레이 에이코 죽여버리고 딜딜딜딜 Ayeeco 너는투순가 Shield 향로에 무서움 서드라 otras 18 해외물파전이 설계해낸 설계판입니다 좋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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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고 오케이 마무리 짓고 좋다 세간동의로 마무리 좋아 좋아 밀자 좋다 이거 우리 팀원들이 다 해줘가지고 내가 할게 없네 아야 나 뭐 꽂혔어 나 존냐 했는데 바보들 나 이것도 있는데 나 잡을라고 패스 공격이다 하하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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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 죽겠네 아이고 그래 나 죽겠네 트위치 왔다 너희들 다 죽었다 버섯이나 먹어라 오케이 니마 이거 이거 받으세요 선물이에요 이거 보세요 님들 님들 저 놈 저 저 저 저 놈 잡아라 아유 안간다 트위치 오면 갈건데 못박해주면 갈건데 트위치 오면 아 아 하 하 좋아 트위치님 아 뭐야 뭐야 아 닭털에 죽었어 하하하하 아 정말 아 닭털 공격에 죽었어요 하하하하 사랑하며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소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소 내게 무슨 마음에 병이 있는 것처럼 느끼만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잊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해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의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퇴색하는 지려하는 희날이 갔소